엄마 바람났지 남편이. 그래서 엄마 지금 남편 잡으러 오신 거지. 근데 남편 잡게는. 남편이 지금 딴 딴 삶을 살고 있잖아. 바람이 아니잖아 딴 뭐 바람 맞지. 근데 지금. 엄마한테 오는 곳은 별로 안 비쳐 간혹 한 분씩 비치고. 그 바람난 여자 집에서 아예. 사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 남편을 잡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이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 이혼 절대로 안 해요. 이혼 안 하죠. 그러면 이혼 안 하면 지금 남편께서. 굉장히 한 칠 년 세월부터 이 바람이 꽤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네. 칠 년 팔 년 세월부터. 엄마한테 굉장히 이혼해 달라고. 여자를 봤을 때는. 엄마 이혼 좀 해 주세요 하고 싶어요. 반대로 신랑이 바람을 피워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야. 엄마 성격이 굉장히 고식한 성격이에요. 남자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성격이라고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로서 웃음. 여자로서 리더. 여자로서 그 내 남편의 배우. 엄마는 그냥 고식한 자체가 아 집에서 빨래하고 살림하고 집만 청소만 잘 해놓고 여보 밥 먹어 그러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뭐. 남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말도 좀 해야 되고. 남편분하고. 예를 들어서. 야 뭐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잠자리도 해야 되고. 전혀 안 느껴져요. 잠자리 해준 것도. 맞아요. 그렇죠. 네. 잠자리를 안 해주다 보니 엄마랑 대화를 시도하려 하다 보니 남편도 굉장히 노력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가정 안 깨려고. 그렇죠. 네. 자식 안 버리려고. 자식은 안 버렸어요. 자식은 끔찍히 생각해요. 네. 다는 엄마한테 지쳐버렸어요. 지치다 보니까. 조금 따뜻하게 해준 여자를 만났단 말이지. 네. 자기를 좀 알아준 여자를 만난 거지. 응. 근데. 엄마한테 그걸. 엄마한테 애원. 엄마한테. 나도 사람이다 남자다. 그렇게 했을 때 엄마는 다. 무인하고. 방관했잖아. 응. 방관했잖아. 그래 놓고. 이혼해 달라 하니. 이혼 안 하면 대수인 줄 알고. 그냥 너더러 살아라 난 나더러 살게. 나 너 사랑하니까 이혼 못 해. 이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지. 신랑을 이렇게 개. 차반으로. 사회상의 개 차반이 아니라 엄마가 생각하는 신랑을 옛날에 없다고요. 어. 그냥 지금 한 남자에 지금 따뜻한 남자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 엄마가 자꾸 싶은 거예요. 지금 가정의 편안을 원하는 거예요. 가정의 편안은 족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스트레스 받게요. 말했잖아요. 신랑이 원래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했잖아요. 네. 엄마한테 사정 사정을 했었다. 잠자루도 좀 해달라고 와이프한테 엄마 못 해줬다 했잖아요 안 했다 했잖아요. 그쵸. 여자로서 놀러도 가자 했다 했잖아요 엄마 안 갔다고요. 그냥 집에 있어 있어가지고 그 소심한 성격에. 응. 남편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요. 내가 다른 여자 만나니까. 이혼도 못 해주겠다. 어쩌 어쩌자고요. 애들 보고 살아야 되는데. 답답한 엄마야. 그게 아니잖아. 애들 보고 살았으면 진작에 남편을 남편한테 그러지 말았어야지. 다 이루고 할 거 다 이루고 남편 완전히 골로 보내 놓고. 그 애들은 튕겨가지고 애들 보고 산다고 지금 그러잖아. 이혼소를 도장 찍기 싫으니까. 그냥 엄마가 그 빈 껍질을 잡고 싶으니까. 애들 보고 산다고 자꾸 이러시잖아. 그 답답한 성격이 저도 싫어요. 마구 상관이 없지만. 그 답답한 성격을 누가 좋아해요. 어? 이미 어? 이미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갈갈 찢어졌고 완전히 떨었는데. 안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엄마가 이 이혼 도장에 도장을 안 찍으면 엄마가 저기를 갖고 있으니까 할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혼 저기는 안 비쳐요. 근데 무당이 점을 봤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점을 봤을 때. 내가 무당 생활 십팔 년 만에 어? 왜 도장 안 찍어주세요 한 사람 엄마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신랑 완전히 그렇게 밖으로 완전히 내 몰아넣고 이제 팽화로운 사람을 좀 누리겠다 하니 이제서 신랑 도장도 안 찍어주고 무슨 심보로 그런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엄마 언젠가 올 거라고 믿어요.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엄마한테 엄마 고지식하며 어? 엄마 그거 고집해 안 돌아온다고 안 돌아온다고요. 집으로 안 오신다고요. 여기가 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엄마는 아예 말이 안 통해요. 이혼 도장에 당신 이혼에 서류에 당신 남편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 남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마음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나 마음의 서방은 없다고요. 애골 구글 했을 때 엄마가 너무 여자로서 너무 남편을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엄마 고식함이. 예 무관했어요. 안 돌아온다고요. 나 안 보고 싶어요. 엄마처럼 고집 세고 엄마처럼 있잖아 아들 한 사람 처음 봐요. 고집이 세고 센데. 그래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엄마가 조금이라도 내 남편들아 미안한 거 아무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남편을 손막히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애들 잘 키우고 상임 잘하고. 나 못 보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고 고식함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안 할래요. 엄마 내가 불명했잖아요. 남편은 이혼 도장에 도장만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미 떠났다고요. 그런 신랑을 지금 계속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랑은 안 돌아온다고 나는 답을 줬어요. 이것은 곧 하라비를 해도 안 돌아와요. 이건 될 수가 없는데 계속 엄마 고집을 지금 밀고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우리네도. 안 돌아온 걸 갖다가 어떻게 돌아오라고. 자꾸 언제 돌아왔냐고. 엄마 속으라고 지금 나한테 묻는 거잖아요. 답을 줬는데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됐죠? raf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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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